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 팡이에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은 이유가 드디어 팡무니가 개를 먹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사냥 장면은 아닌데 개를 먹는 장면도 포착을 했어요 자 지금 바로 같이 보도록 하죠 레츠고 여러분 이 문을 열면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가 뭔가 지금 개를 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여러분 문어가 지금 개를 먹고 있습니다 개 다리 보이세요? 아 지금 개를 잡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개를 잡고 있어요 개를 잡고 있어요 이야 큰 개를 잡고 개를 잡고 들어갈 수가 없죠 개가 이본데 저 돌 틈으로 제가 빛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개를 절대 놓진 않네요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아 진짜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신기했는데 아쉽게도 사냥 장면을 못 찍은 게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렇게 개를 먹고 있다는 그리고 건강이 크고 있다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새벽 3시예요 지금 밖에 지금 부모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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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1 2 2 2 2 3 2 2 2 3